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,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.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.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.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. 지역구 출마라거나 비례문제라거나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원칙과 절차를 통할 것입니다.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, 빨리 행동하는 정당,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.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.